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번장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가스 쪽만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요 보세요 어 여기 보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해가지고 제 15조 제 3항 관리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도시가스 그 가스도매사업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시설 설치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아까 전에 총괄자랑 부총괄자는 사장이랑 그 다음에 담당 임원이나 담당 팀장이 된다고 그랬고 안전관리자 책임자 사업장 마다 한 명 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가스 기술사는 가스 기술사는 그냥 경력이 없어도 돼요 근데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 5년 있는 사람이에요 가스 관계 업무 그러니까 내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가스는 고압이든 모든 가스 산업기사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스 산업기사는 5년 가스 기사는 뭐 3년 가스 기능장은 1년 경력을 구분을 해놔야죠 왜냐하면 자격 응시 조건이 다 다른데 이걸 똑같이 보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 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안전관리언은 사업장마다 10명 이상인데 가스 기능상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공사의 이것도 또 저기 양성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 쪽은 좀 이게 저는 사실 전기 쪽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에요 전기랑 비교를 해서 보는 거죠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 보면은 저기 이게 이게 대조가 확실히 되실 거에요 구분이 없잖아요 구분이 여기는요 양성교육만 받으면 되지 이게 자격증 필요도 없는 거에요 이거는 양성교육 10명 다 받아도 되는 거에요 이 말은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양성교육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자 이거 다 양성교육 그 다음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요거는 똑같고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도시가스 가스 도매 사업을 하는 업자들은 이제 그 가스 기술사 가스 산업기사의 경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가스 산업기사 이상 가진 사람이면 다 돼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우는 이렇게 가스 기능장 충전소 충전소는 안전관리자 이렇게 산업기사 이상 이게 구분이 아니라 산업기사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에요 기능사 보조원으로 갈 거면은 가스 기능사 그 다음에 책임자로 갈 거면 가스 산업기사 있으면 그냥 다 돼요 가스는 아주 최고죠 어떻게 보면 선임 기준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그 자격증의 등급의 구분 없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나프타 부생가스 바이오 가스 제조사업 가스 산업기사 이상 책임자 그러니까 저장 능력이 500톤 초과 또는 처리 능력 1시간당 240세대 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세 명이 있어야 되고 총괄자 부총기사 자격증 없이 사장 또는 담당 임원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되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또 그러네요 아까 도시가스도 그랬는데 합성 천연가스 제조사업 해가지고 가스 기술사는 그냥 열어놨고 가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이 이것도 이제 가스 산업기사 이상이면 5년 똑같이 등급이 가스 기술사로만 딱 구분해 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자격증인 거에요 여기는 재밌는 거죠 사실 특정 가스는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양성 교육이고 여기도 한번 읽어 볼까요 비고란 상위 자격증 가스 산업 기사만 따면 다 되는 거고 아까 전에 도시가스랑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었지 하나 더 가스 기술사에 플러스 5년 가스 기술사에 있던 산업기사 이상 플러스 5년 이거는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진짜 법을 개선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있고 쭉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그 도시가스 관리법에 의한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